와 저 보는 사람 문화다 턱턱턱 니 맘을 턱 대줘 갑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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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랏 불의정령 1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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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랐어 1딜마저 급소 급소 블리트 잡으러 가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개미냐 마법사 컷 마법사 컷 축성 요 행 뒷처리 하하 어허 아이 보스 또 변술로봇이네 애매한데 애매한데 아 아 짐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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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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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리필 와우 오졌다 자 두 분 치워 쉽지 않아 대광력 두 분 치워 다시 두 분 치워 왕락컵 하잼스 격분 어디갔어 몇 딜이야 이거 5딜이야 6딜이야 4딜이야 쒸쒸 이겹붕 쓰고싶다 차마 내 안의 겹붕 마음에 오세요 요새의 마음 왜 왜 없지? 왜 없나요?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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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 오일리스 기사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쓰레기 게임. 게임 개판이네. 와. 게임 개판이네. 그.. 아.. 뱀말 구나 왜그래 마요 니마 크로지에 바요 또 이런다 얘를 45줍니다 킹박챗 킹남 킹남 킹삙 킹홍 킹삙 킹삙 호션 먹을걸 흠 흠 흠 흠 흠 흠 내 격분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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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루피 까먹었어 방금 까먹었어 어둠이 겁나 쓰네 헌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별것 더니차 세트를 왜 그렇게 비싸게 산이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낙교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저... 끔찍한 스파게티는 언제 잡아...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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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초퍼즐...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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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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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씨든 말든 그냥 해내. 뼛째 씹어먹네. 까지. 룬피 까지. 뼛째 씹어먹네. 뼛째 씹어먹네. 다음 턴. 다음 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뭐 나름 괜찮은가? 뼛째 씹어먹네. 뼛째 씹어먹네. 뼛째 씹어먹네. 뼛째 씹어먹네. 뼛째 씹어먹네.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피하는 거 all the w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료 수비를 드립니다. 그것도 무수비. 구워라. 알약 좋은데. 전지? 전지? 희마리? 천장? 200연차를 하고 피가 못한 선생이 있다고? 전지? 불거운 fire. 불거운 fire. 불거운 fire. Even some fire. 불거운 fire. 어디 이 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 파워 포션 하하하 현실집에 쓰자 알약용으로 쓰자 그게 무슨 소리니 괄호야 너 가차쇼 도중에 히엑스리 뽑았고 마지막에는 버튼 하나 눌러서 단차로도 히마리 먹었잖니 님도 히엑스리드생 이렇게 하고 파워 공격 스킬 파워 쌍추 추 추월 지금 필요없지 않나 멈추니까 쎈다 쌍마요 님은 죽었습니다 추마 덱이 아닌 척 하다가 마요가 세게 추월이 두개 추마 덱이 아닌 척 오 마에와 못신데이 루 오 마에와 못신데이 루 방어도 진짜 흉악하겠어요 바나이나 내비구체사는 어떤 멍청한 로봇보다는 스월마요 머사즈 더 월케참 오 끄크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턴당 0.8451밖에 안 넣는 거 봐. 진짜 쓰레기다. 금강저가 얘 3, 4배는 했을 듯. 3, 4배가 뭐야? 한 10배 넘게 했지. 아휴, 비교가 안 된다. 킹황저랑 똥재똥력이랑. 역시 금강저.